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냄비는 우리의 일상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필수 도구로 가정의 따뜻함과 연결되곤 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등장하는 냄비는 단순히 요리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냄비가 담고 있는 음식, 내용물의 상태, 냄비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비는 열을 가해 무언가를 끓이거나 익히는 도구입니다. 이는 꿈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감정, 특히 억눌린 분노나 열정, 혹은 어떤 중요한 상황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끓고 있는 냄비는 현재 삶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감정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냄비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냄비 꿈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준비 중이거나 곧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냄비는 가정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냄비가 비어있거나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 현재의 재정상태나 가정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냄비가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반대로 빈 냄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내 갈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끓고 있는 냄비 꿈 긍정적인 의미 끓고 있는 냄비는 현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중요한 성과나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면 냄비가 끌어넘치는 꿈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감정 폭발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빈 냄비 꿈 긍정적인 의미 빈 냄비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새롭게 채우기 위한 준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대로 빈 냄비는 현재의 삶에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공허감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냄비가 타버리는 꿈 긍정적인 의미 이 꿈은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의미 반면 냄비가 타버리는 꿈은 지나친 스트레스나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반영합니다. 냄비에서 음식을 끓이는 꿈 긍정적인 의미 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준비가 곧 결실을 맺을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하지만 음식이 제대로 익지 않거나 타는 꿈은 계획한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살해 일 끓고 있는 냄비를 본 꿈 어시는 최근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그는 꿈 속에서 큰 냄비가 끌어넘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현재 과도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는 프로젝트에서 조금 물러서며 휴식을 취했고 이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살해 이 빛냄비를 본 꿈 B씨는 최근 이직을 고민하며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꿈 속에서 빛냄비를 보았습니다. 이는 현재 자신의 상황이 공허하며 새로운 기회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그는 적극적으로 이직 준비를 시작했고 원하는 직장에 성공적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삼냄비에서 요리하는 꿈 요리를 좋아하는 C씨는 최근 자신의 요리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다양한 재료를 넣고 냄비에서 요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창의력과 열정이 블로그 활동에서 발휘될 것을 암시한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블로그가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로 된 소치나 냄비를 꾸며본 꿈 구설수가 따르고 하는 일마다 주변에서 말이 많아질 징조 구멍과 녹이 슬어있고 표면이 상당히 긁혀있는 냄비나 소틀 보고 있는 꿈 현재 생활이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힘이 들수록 비관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의 방울종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는 꿈 만인을 구제하고 선업을 쌓아 복지사회를 이룩한다. 사랑, 봉사, 친절 등이 있다. 그릇이나 냄비에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꿈 그릇에 담긴 음식의 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꿈의 의미가 달라진다. 음식이 가득 담겨있고 더군다나 김이 모락모락 나며 맛있어 보이는 꿈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징조이다. 즉 재물이 쌓일 암시이다. 끓고 있는 냄비에 화상을 입는 꿈 갑작스러운 횡재수가 있을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냄비 안에 음식이 담겨있지 않은 꿈 금전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뜻하는 꿈입니다. 또는 애정운의 저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냄비 안에 있는 요리가 썩은 꿈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뜻하거나 애정운이 악화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냄비나 국그릇에 들은 음식물이 보글보글 끓거나 익힌 음식물을 꺼내 먹는 꿈 남보다 유리한 상황, 여건에서 재물 및 이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중요사항에 원만한 성취와 발전이 얻어지게 된다. 냄비나 그릇 등의 대변이 가득한 꿈 구설수에 오르거나 체면이 깎이게 됨 냄비나 밥솥을 선물 받는 꿈 뜻밖의 이득이 생기거나 가정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금전적 행운이 따를 징조이다. 냄비나 소단의 음식물이 넘치게 많은 꿈 냄비와 소튼집의 재산, 생활비, 가족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리한 음식이 냄비나 솥에 넘치고 있으면 재물운이 풍부해질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냄비나 소단의 음식물이 빈약한 꿈 냄비와 소튼집의 재산, 생활비, 가족을 나타낸다. 그런데 조리하는 내용물이 거의 없어서 빈약했다면 자정 형편이 곤궁해지고 생활이 힘들어질 징조이다. 냄비나 솥에 물건이 끌어넘치는 꿈 냄비나 솥에 물건이 끌어넘치면 많은 재물을 얻을 징조이다. 냄비나 솥에 있는 탄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꿈 경제나 애정운에 생긴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냄비나 솥을 받는 꿈 생각지도 않은 금전적인 수입이나 물질들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냄비에 끓이는 음식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꿈 재물이 모이고 살림이 번성하며 좋은 기회를 잡아 안정을 누리게 된다. 냄비에 라면이 넘치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인 일과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돈과 재물을 벌게 될 것을 의미한다. 냄비에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는 꿈 꿈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었다면 전체적인 운이 상승하는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냄비에 요리를 해서 먹는 꿈은 앞으로 가정의 금전적인 사정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더러워진 냄비나 솥을 씻는 꿈 악화된 금전적인 상황이나 애정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씻었다면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닦아도 냄비나 솥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문제는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산 그릇이나 냄비가 깨지거나 없어지는 꿈 새로 산 그릇이나 냄비가 깨지거나 없어져 버리는 꿈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칠 징조이다. 혹은 부부간의 마찰이 커져서 파혼, 이혼, 이별 수가 생길 징조이다. 새로운 냄비나 솥을 구입한 꿈 가정경제가 점점 나아질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이 좋지 않았더라도 이 꿈을 계기로 점점 나아질 것이니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솥, 냄비, 주전자 등의 가재도구에서 김이 폭폭 솟아나오는 꿈 순조로운 안전과 발전이 따라서 재물과 이권을 얻고 집안이 번성하게 된다. 솥이나 냄비가 망가지는 꿈 일가,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할 징조의 꿈이다. 솥이나 냄비를 얻거나 수저를 보는 꿈 집안이 화목하고 솥이나 냄비의 크기만 한 재물이 들어올 징조 또한 수저는 집안이나 직장 등의 식구가 늘어날 것을 암시 솥이나 냄비를 얻는 꿈 집안이 화목하고 솥이나 냄비의 크기만큼의 재물이 들어옴 솥이나 냄비의 물건이 끌어넘치는 꿈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될 징조 술잔이나 소반, 냄비가 깨지는 꿈 술잔이나 소반, 냄비가 깨지는 꿈은 만사에 조심하며 근신해야 하는 흉몽이다. 찌개가 냄비 속에서 요란하게 끊는 꿈 사랑하고 싶은 이성을 만나게 되나 상대방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 짝사랑으로 끝나게 된다. 큰 솥을 본 솥 꿈 정신적으로도 평안을 느낄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거기에 음식까지 가득 차 있었다면 경제적인 여유까지 생길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